네, 감사합니다. 있었어? 어. 왜? 짐 갖다 놀어. 자고 갈 거지? 우리 아직 결혼 안 했다. 혼인 신고한 엄연한 부부다. 나 공무원이야. 품위 시켜야지. 헐. 이게 공무원 품위하고 뭔 상관? 결혼식 하면 지겹게 살 텐데 뭘 벌써부터. 갈게. 창문 잘 잠그고. 알았어, 누나. 가스 잘 잠그고 자기 전에 이빨. 알았다고. 게임 넘어가지 말고 일찍 자. 내일 출근하려면. 나 출근 안 해. 뭐? 회사 때려쳤어. 장난치지 말고. 장난 아닌데? 왜? 언제? 왜 때려쳐? 으으... 아쉬울 거 없어. 어차피 계약직인데. 3년 있음 정리식 된다며? 3년 어떻게 기다려. 이 집도 누나 덕에 대출 받아 얻었는데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. 누나랑 급도 맞추고. 하... 급을 맞춰? 맨날 나 무시하잖아. 다섯 살 어리다고 툭하면 잔소리에 각서스로 하고. 나 고칠 거 스무 가지. 누나 고칠 거 빵. 급 어떻게 맞추겠다고? 공무원. 누나 7급이니까. 난 6급쯤? 아니 5급. 행정고시 봐야 되나? 헤헤. 나 용 뜬죠.